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요. 코미디 빈예그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용명, 용명발입니다. 용명발 최초의 1위 후보입니다. 용명발 최초의 1위 후보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용명발의 활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므로 토론도 및, 및, 캐스팅도 및, 10년째 연애종도 및, 뭐하는 거야 지금. 언제 잡고가 용명발. 과연 오늘 용명씨의 소감을 들을 수 있을지 본방에서 확인하세요.